오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서 귀뚜라미 찾았어요 여집사가 벌레에 진짜 무서워하는데 이걸로 오늘 좀 놀려볼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여집사가 옛날에 저한테 똥 스프레를 뿌려가지고 그거에 앙금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걸로 깔끔하게 앙금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걸로 깜짝놀놀다 이걸로 깜짝놀놀다 이걸로 깜짝놀놀다 뭔지 알아? 그게 쏘는거야? 마라 어디가? 마라 어디가? 어디야? 아니 너희 벌레 무서워하니? 아니 너희가 벌레를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뭐 일단 너희 놀리는게 목적이 아니었어 유나 유나 거실로 나와봐 줄 선물이 있어 왜 기대 안해? 와 오지마봐 오지마봐 왜왜? 너 이상한거지? 얘네 왜 도망다니던거야 너 뭐야?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따란! 귀뚜라미야 아우 어 가 아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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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구 오지말라구 야 어떡해 많은 바보야 아아 아아 하시마 하시마 엄마가 진짜 나지 하하하 야 이러면 내가 쓰레기 같잖아 오지마 응 야 이러면 내가 쓰레기 같잖아 chaos 이 영상 어떻게 올려? 댓글에서 쳐맞을 것 같은데? 아 재밌었다 안 살아줬어 죽을다고? 응 얘를? 어디에? 아니 뭘 왜 물어주라는 거야 다음에 자연에서 잘 살아 아파트 들어오지 말고 야! 웃어주고 왔다고 야! 아빠 웃어주고 왔다고 나한테 연결했어 너무 귀여워 야! 아빠 웃어주고 왔다고 잘 덩치 3만 원이 진짜 엄청 무서워하냐 아빠 안 보지? 너 일부러 아빠 눈 피하지? 듣는 척도 안 해 야! 너 눈 돌아갔어 방금 마누이야 너 방금 눈 돌아갔어 아빠 봤어 마루 눈 꼼박꼼박 하는데? 응 뭐? 응? 너 아빠한테 이렇게 등 돌릴 거야? 꼭이야 오늘 널 놀리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어 사실 마루야 아빠 미워 마루야 피하네 마루야 마루야 미안해 마루야 미안해 절대 안 본다 마루 배고파? 어 가자 갔다 일요일이 דר 등장 여기를 불가능해 정리 제대로 andare